감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시 투자자 회원증 39번째 가입해주신 파파다이어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 그 이상과 내용, 가치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중인 정리시 투자카페도 오셔서 함께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시 투자자 회원증 5개월 이상 유지를 해주시고 저희 가족분들 감사 인사드리고요. 김때루님, 늦사님, 빛나영님, 김진희님, 헥터님, 최승연님, 월레너님, 이창용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족한 태계와 하나씩 채용 나가도록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가치,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F 액면 병합이 되었습니다. 현재 TMF 무려 수익률 790%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계좌는요. 진짜 계좌가 아니고요. 액면 병합을 하기 그 과정 속에서 일식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액면 병합을 하기 전에 저는 1150주라는 TMF 수량을 갖고 있고 평당가 6.06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액면 병합이 처리가 된 이후로 계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계좌 상태 TMF 보시면 마이너스 10%고요. 수량은 115주 평당가 60.67달러로 이런 모습으로 병합이 되었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TMF가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벌써 마이너스 10% 그리고 평가 손이익 마이너스 90만원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TMF가 액면 병합이 되고 그 뒤로 채권 투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TMF 1대 10 액면 병합이 됐고요. 예를 들면 내가 100주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 100주는요. 10주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95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90조로 단위가 변경이 되면서 5주는 자동 매도 결산이 되어져서 계좌로 입금이 되어집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10년물 금리 주봉 차트고요. 본격적으로 보시면 일정한 패턴으로 채권의 금리는 하락을 해준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은봉이 3개 나오게 되면서 채권 금리는 하락을 해줬던 모습이 있었고요. 채금만 보시더라도 긴 장대 은봉이 나오게 되면서 그 안에 상승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시면 추세가 꺾이는 부분들이 다 금리에 대한 정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보다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 점을 보았을 때 채권 금리, 10년물 금리가 움직이는 게 심상치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2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크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추세 자체가 장대 은봉이 나왔고요. 추세가 하락하는, 하향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락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열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주봉, 50주선, 이동평균선, 보라색이 보시면 50주선입니다. 50주선을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후반기, 그리고 2023년 초반기에 50주선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신년물 금리, 51선, 보라색 가까이 근접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보시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한 3.9%나 4점 초반에 지지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봉차트도 같이 보고 가시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신년물 5% 금리, 정점 찍고 장대 은봉을 통해서 추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 2평선, 장기 2평선 보시더라도 단기 2평선이 장기 2평선의 역배열로 지금 현재 4.2포인트로 향해서 꾸준히 향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4.2% 한번 붕괴를 되었지만 다시 소폭 상승을 해주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과연 200일선까지 닿으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되게 흥미로운 모습이 보여질 것 같고 200일선은 어느정도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강한 하락을 통해서 200일선이 붕괴가 된다면 추가적인 금리, 하락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 있다고 보면서 최대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4. 초반대 아니면 3.9%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TLT, TMF 같은 경우는 채권의 가격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TLT, TMF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거의 한 40% 가까이 상승을 보여준 모습이고요. TLT 같은 경우는 2008, 2007년도 가격 82달러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항 매물대가 쌓였던 이 부분들을 소화해내고 매물대 위로 장대의 한봉이 그려지면서 그 추세를 돌파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초록색 보시면 101, 101 이동평균선 보시면 101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 보시면 바닥권 컵앤핸들차트까지 나오게 되면서 컵 모양에서 최대거래량까지 나오게 되었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했다. 이런 추종하고 있는 TMF 같은 경우도 동일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질문 주실 것 같은데 단기간 이렇게 또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물론 저항대가 있는 부분에서 저항받고 매물 소화하고 금리 방향에 따라서 채권 TLT, TMF의 방향성도 달라질 것 같지만 지금 보시면 일봉이나 주봉 자체를 보면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했습니다. 관점 포인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컵앤핸들차트 모양이 나왔다. 그리고 바닥 형성 역대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바닥권이 어느 정도 다져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101선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받고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이 모습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봉이나 주봉 자체를 보셨을 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뭐 아피디님과 TMF 서학겜이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영상을 통해서 서학겜이 1년간 순매수 결제 순위를 나열했던 적이 있습니다. 1년간 순매수 결제 보시면 1등이 TMF, 2등이 261, 미국에 상장된 미국 채권이 적으로 3등인 TLT입니다. 1년 동안 저희 서학겜이들이 금리 인하, 경기 침체, 이러한 방향성을 두고 채권에 많이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TLT, TMF가 상승한다라는 이 추세선에서 어느 정도 저항받고 매물이 소화하게고 꾸준한 상승이 되어진다면 채권의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다. 특히나 금리 인하,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배팅을 한 서학겜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경기 침체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파월 연설 이후로 생각보다 파월이 매파적이 아니라 비둘기적이었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해줬고요. 파월 또한 조금 감추고 있는 모습은 저는 좀 느꼈습니다. 금리나 하면, 금리나 한다라는 언급을 했을 때 자산시장은 인플레이션 다시 겪을 거다라는 이 생각을 마음속에는 갖고 있으면서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글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 보시면 미국 전시 6개월 만에 최대폭이 있었고요. 특히나 11월달 많이 올랐죠. 3대 지수가 거의 10% 정도 오르게 되면서 세벨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30% 이상 오르게 된 모습이 있었고 더건다나 미국 CPI 상승률이 3.2%로 많이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면서 물가 둔화로 인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정점이 되었고 채권 금리 또한 하락을 해주면서 빌 에크먼 또한 5%에서 공매도 청산이 이어지고 내년 24년도 1분기나 3분기에 빠르게 금리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언급을 통해서 채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더욱더 불러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도 이뤄진 것 같고요. CME 금리 동량표 보시면 12월 FFC는 사실상 금리 동결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인상이 확률보다 금리 인하의 확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전체적인 1년간 흐름 보시더라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고 제가 진짜 눈여겨보는 게 24년 1월달 1분기에 벌써 금리 인하가 10% 이상 15%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리 인하는 4.25%로 100pp 하락할 것 같으며 TMF 같은 경우는 100pp 하락했을 경우 TLT, 듀레이션이 17년이기 때문에 TMF는 무려 5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본전 50%까지는 안 하더라도 본전 이상, 20% 이상은 수익을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가 최근에 일주일간 정말 많이 나왔어요. 미국 경기 침체 확률 60%다. 채권 투자 기회다. 미국 기업 수익 증가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 낮춘다. 경기 침체 안 온다. JP무건 경기도나 기업 실적 영향이 돼서 증시 위태롭다. 침체 온다. 하지만 또 미국 증시 내년 역사상 최고치 찍는다. SM표 500이 얼마까지 간다. 한 또 마지막에도 미국 금리 4번 또 1% 하락한다. 100pp 하락할 것 같다. 정말 혼란스러워요. 지금 언론에서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 이런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우리 증시의 가격에 선반영되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산타랠리 온다. 진짜 이번엔 다르다라는 기대감과 투자자들의 탐욕 심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타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보면서 내년에 시장이 정말로 흥미진진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